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시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드 트랜스퍼. 기분 전달. 자, 비어는 통한. 아, 할게 많네요. 자, 통한인데. 자, Facial Expressions 하면 얼굴 표정까지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제 주어는 무드 트랜스퍼이 주어예요. 자, 기분의 전달인데. 자, via Facial Expressions and Body Language까지. 그래서 단순히 이지도로 다 같죠. 주어, 동사. 얼굴 표정과 그리고 몸의 언어를 통한, 바디랭귀지를 통한 기분의 전달은 So, 됐었네요. 너무나 파워풀해서 힘이 있어서. 자, 사람인데. Doing it. On Daily Basis까지. 묶여갖고. People 수시켜줘요. 그래서 People 또 다시 주어. 종속절이 주어예요. 자, Doing은 자기가 하다의 능동의 뜻.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이요. 자, Doing it이 말하는 것은. 어, 전달. 어떤 전달? 감정의 전달. 자, 기본의 전달을. Daily Basis는. 매일. 자, 매일 하는 사람은. 자, Literally 문자 그대로. 자, 시작하는데. To Look Alike. 그러면 유사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Alike 형용사로 쓴거죠. 위치 주의하시고. 자, 이게 주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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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주제로. 감정을 매일매일 서로 교환하다 보면. 닮아진다. 가 주제입니다. 쭈쭈. 자, 이제 순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The Set. 우리가 세트를 찾아야 되는데. 세트가 안나왔네요. 왜? 그래서 정관에서 더의 뜻은. 그 세트니까. 앞에 세트가 나와야 돼요. 우리. 없어요 지금. 넘기시고. 쉽네요. 자, Be. This 찾아야 되네요. 자, This. 자, 이것은 Has Been Tested. 어? 우리가 앞에 나왔던 주장이 나왔죠. 감정을 교환하면 닮아진다. 말이 돼요. 이것은 테스트 헤어였어. 초상화와. 자, 오래된 커플에. 일단 말 돼요. 강력후보. 그 다음 C. 자, The Similarity. 그 유사성이죠. 더 그 유사성이란 말은 아까 주제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상 뒤에 보면 What's Strongest. 가장 강했어. 자, 커플인데. Who reported. 가장 큰 행복을 가졌던. 자, 그러면 그 유사성이란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게 없죠. 우리. 객관적으로 딱 집어서 이러한 유사성이 있었다는 예시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 유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약해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강력한 후보인 B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안 들어가네요. B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닮아감. 닮아. 유사해진. 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모가 유사해지는 것은. 자,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테스트 되어져 왔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다 아니고 되다 했듯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왔다. 실험 되어져 왔다. 네. with portrait. 초상화. 네. 자, long time. 오래된 커플에. 자, 일단 1 들어갔네요. 자, 하나의 세트에. 오, 우리 자꾸 했던 세트 나왔네요. 자, 하나의 세트의 사진이. 자, was taken. 자, 1이 주어예요. 1세트. 실제 주어는 하나로 잡자면은 주어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1세트가 주어고. 저거 pictures 복수지만 단수로 취급했어요. 왜? 1세트니까. 자, 하나의 세트의 사진이 찍어졌어. 수동. 자, on their wedding day. 그들의 결혼식 날에. 그리고 다른 세트가 25년 후에. 자, presented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제시되었을 때. 어디 찾아야 돼요? comma 찾아야 되겠죠. 자, human subject가 주어고. 자, 두 개의 관계는. 자, 제시되어 있는 건 누구한테? 인간의 피실험자에게 주어졌을 때의 뜻이죠. 그래서 수동으로 pp로 써야 된다는 거. 제시되었을 때. 과거분사. 되어둘 때가 아니고. 되어둘 때가 아니고. 제시되었을 때. 자, with separate 는. 개별. 원래 분리란 뜻인데. 개별적인 사진과. of 이러한 남자들이 여자에요. 자, 그래서 human subject는 여기서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실험이니까. 피실험자. 아, 안 들어가네요. 피실험. 자, 실험을 받고 있는 대상을 말하고 있죠. 자, 인간의 피실험자들은 or ask to 수동이에요. 요청되었어. 자, ask to 썼죠. 그러면 match. 맞춰보라고. 자, them은. 이 커플 여자 남자들을. 자, on similarity. on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그럼 similarity. 유사성. 뭔 말이요? 누가 가장 비슷하게 생기는지 맞춰보라고 요청되었어. 자, 그 다음. 아. 보면은. 자, 아까 전에. 지금 더 세트에서 세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세트. 어디에 또 세트가 나왔죠 우리? B에 보시면은. 세트 여기. 어. 나왔죠. 더 유사성도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세트가 가장 더 정확하죠. 우리가 보통 연결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그래서 세트로 가는 게 더. 그름직하여서 a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건 나중에 해석해보면 알겠죠. 자, for the set. 우리 그 세트. 어떤 세트? 이 결혼한 커플. 사진 세트를. 자, taken at the older age. 자, taken at the older age. 자, taken은 과거분사죠. 그러면 더 오래된 나이에서 찍어진 세트가. 세트의 대하여였네요. 대하여. 자, 그들은 no trouble. they가 말하는 건 subject예요. subject 잠깐 누구였죠? 피실험자들은 have no trouble the ing 쓰는 거. 법주의. 법주의니까 여기는 좀 파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자, have no trouble ing.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었어. 자, who was married. 자, 누가 결혼되었는지. to 누구에게 whom. 그래서 목적격으로 써야되니까 whom 써야되요. 자, 그러나 for the pictures. 사진을 taken at the younger age. 그 테이크는 과거분사죠. 더 이른 나이에 찍어진 사진들에 대하여. 피실험자들은 plunked. 그러면 plunked 내에서는 뭐야? 혼란되었다. 그러면 잘 구별할 수 없었다.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인물을. 자, married 과거분사죠. 결혼되어진 기혼 커플이죠. 커플들은 resemble, 빈칸 넣기 낼 수 있겠죠. resemble. 닮았다. 유사하다. 닮았으면 못 알아들 것 같아서요. 유사한데 each other. 아아아아아아. 이게 왜 이래요. 고양이 씨가 오늘 또. 날씨가 너무 덥죠 요즘에. 자, 서로서로. 자, 그러므로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 지금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빈칸. 자, not because. a 이네요. 자,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 파트너인데. who look like them. 그들과 유사하게 보이는 애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 but because까지 들어갔죠 여기. 자, 왜냐하면은 그들의 feature. 외모. 자, 메모가 아니고. 외모에요. 자, 외모가. 자, converge는 유사해지다. 유사해지다. 자, 야. 유사. 해. 지다. 닮아가다는데. 닮다를. 이거 못 알아들을까봐. 그러니까. 아, 유사해지다라고 바꿨습니다. 자, over the years은 수년이 지남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이까지 지금 점점 닮아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그 다음. the similarity. 그. 유사성. 자, 유사성이란 말은. 커플이 닮은 것은. was strongest. 가장 강했어. 자, 커플을 대하여. 어떤 커플. who reported the greatest. 가장 커다란 행복을. in the study. 연구에서 가졌던 커플을 대하여. 자, daily sharing of emotion. 하면은. 일상의. share. 공유. 자, 감정의 공유들은. 자, apparently. 아, 쉐어링이 주어네요,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되겠네요. 자, 쉐어링이 주어고. of emotions. 복수지만. 동사는 복. 단수예요, 지금. 왜? 아, 지금 단수죠, 쉐어링. 셀 수 없어요. 자, 감정들의. 이게 복수로 끝났다고 해서. 이게 실제 주어가 아니죠. 그래서 얘가 주어요. 자, 그럼 apparently releases. apparently. 분명히. 감정의.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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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게도. 자, leads. 이끌었어. 자, lead a to b로 썼어요. 하나의 파트너를. to 어떻게. internalize. 내면화. 시키는 것을. 자, dear들. 그래서 one, dear들. 이렇게 썼죠.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나머지 하나일 때 우리 덜을 써요. 자, 그리고 vice versa는 역으로도 같다. 역으로도 같다. 역으로도 같다. 역. 역이 거꾸로란 뜻이야. 고양이야. 역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자, to the point는 어디까지란 뜻이겠죠. 여기서는. 어디까지? to the point. 지점까지인데. that anyone can see how much they belong together. 이 애들. 자, 누구라도 can see.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얼마나 많이 데이 빌런. 그들이. 속하다. 어. 족하다. 아니면 속하다. 속해 있는지. 자, 그러면 함께 속해 있는지까지. 그냥 봐도 똑같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비슷해졌단 말이겠죠. 우와. 이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비슷해서. 나오죠. 이 사진에서는 젊은 커플이지만. 똑같죠. 생긴 게. 늙어지면 더 똑같아지겠죠. 누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좋은 건지. 여자가 좋은 건지는. 자, 그래서 우리 주제는. 빅규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교환을 통한 부부의 외모가 유사해진.